이게 여름 하늘의 매력이잖아요 와 색깔 봐라 색깔 눈으로는 이 색깔이 안나와요 이거는 영상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 색깔 나온거 왜 체감하는 색깔을 좀 더 높이니까 자 와 봅시다 여기 한 5농가 6농가 있겠다 자 이번엔 밭을 놨습니다 여기 밭을 놨고 들어가지 맙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보고 갑시다 보고 가야지 자 일단은 결과물은 이제 거의 이제 끝맺음 단계다 용어를 좀 이쁜 용어를 찾아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끝맺음 단계다 자 이렇게 지나갑니다 음에도 있고 근데 이 하우스 크기를 봐야 돼 9m 겠지 9m 인발인 것 같아 이 면적을 무시 못한다 이걸 기억해요 면적에 따라 최고점이지 9m의 최고점은 동당의 400 박스인데 그게 쉬운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냥 300에서 350 박스 이렇게 보면 돼 거기에 고미당가는 아 고미당가의 최고점은 4만원이죠 그 이상도 하는데 현실 가능한 숫자를 얘기해야 되니까 한 4만원 정도 얘기하면 안 되겠나 자 5만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은 쉽지는 않더라 그런 느낌 자 10m 는 더 갑니다 400에서 500 박스 합니다 아 고미당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면적에서 습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좀 더 쉽더라 순의 양을 관리하기가 쉽더라 이런 느낌 스프다 뜨고 뜨고 자 이분도 이제 이거 뭐야 밭을 났죠 밭을 낼고 바람을 막아주고 물 물을 얻을 수 있으면대 습쥐 느낌이기 때문에 좀 더 더 열매질은 좋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가습이 형성 됐을 때 뿌리의 데미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느낌 이분도 이제 밭을 낳았죠 이대로 그냥 덩풀이 마르겠다 여긴 아직 밭은 안 낳았죠 한번 볼까 살짝만 들어갔다 나옵니다 살짝만 깊이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 온실이지? 온실이 진짜 올해는 온실 올해가 아니지 벌써 몇 년 전부터 온실이 자꾸 심해지네요 이미 온실이 살기 좋은 조건이 됐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 정의할 수가 있나 온실이 살기 좋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지 그죠? 아휴 자 이런 느낌입니다 얘기할 수가 없다 이상 합시다 이상입니다 온실 날아다녀 봐봐요 이번 주에 접어들면서 안 놓는 분들 속도가 엄청 빨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이 법칙이지 시세가 살짝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안 들어갈 거에요 들어가야지 휴 들어가야 보이죠 근데 여기는 하우스가 짧으니까 그나마 좀 낫다 여기 하나 둘 셋 기안에 참외가 여기 또 있다 저기도 있고 없다 없다 해도 참외는 있습니다 참외는 있고 근데 이제 상품이 문제야 상품이 상품이 이제 얼마까지 받쳐주느냐 이런 느낌 아휴 나갑시다 지금 이 계절의 사각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디테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디테일은 참외하면 날리면 됩니다 그게 디테일입니다 자 그러려면 온도 아따 시원하게 열어놨죠 온도 관리를 좀 더 더 잘하면 돼 자 위치상 산보할 위치는 아닌 것 같다 일단 그냥 보고 갑시다 어 여기는 다 열렸는데 밭을 놔도 천장을 열어놨겠다 여기는 와 여기는 봐봐요 이게 습다벨 하이라 좀 그런데 계속 물방울 물방울 같이 가잖아 이러면 농사 짓기 힘듭니다 절대 가습에서 나오는 열매가 좋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것도 생각하세요 환경이 이만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분은 중간에 밭 낫네 밭 낫고 자 그렇네 자 원리를 생각해서 밭을 놔야 돼요 덩굴을 말린다 덩굴을 삭군다 요런 원리 자 열을 높인다 토양의 열을 높인다 음 생각보다 안 높아져요 생각보다 자 그렇다면 열도 중요하지만 아예 담수를 해서 공기층을 없앤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지 요런 것도 생각을 해 봐봐요 자 자 보호합시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봐야돼 여기는 내고장 성주입니다 저는 여기가 본입니다 성산배씨 31대선입니다 하하하 이런 느낌 자 저는 유림으로 갈겁니다 유림으로 갈겁니다 유림을 통해서 성주의 이제 유교 하하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상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겠지 이제 어 옛 고전 그리고 이제 어 옛 이제 조상님들이 이제 해오던 이제 뭐 제사라든지 이런 이런 문화 풍속 풍속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어가고 싶다 이상입니다 아멘